활동에서 많은 활동을 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도 또 우연치 않게 연예인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오늘 처음 봤지만 아주 미모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연예계에서도 꼭 소망할 수 있는 분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씨 문의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나밖에 놀랐지 나는 나밖에 놀랐지 그 속에 복잡한 이들받지 나는 나밖에 놀랐지 나는 나밖에 놀랐지 그 속에 막 날 수 없는 거야 향해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를 따라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부딪히 서로 다시 만날 수는 없는가 생각보다 미모의 희생이 그때는 우리 서로 다 알 수 없을 수 그 어떤 변화 사는 것 보이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 뽀뽀뽀뽀를 위해 현장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나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 마칫을 봐야 현장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더 바라보고 싶은데 만나서 이분도 단계를 가고 있어 우린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우린 서로 가까만 우린 늘 헤매 우리 서로 다 알 수 없을 수 그 그 바람 변화 사는 그것도 우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